야 장동수! 너지? 너지? 아이씨 형님 내가 좀 이따 다시 전화하고 대답해 이 새끼야! 이리 씨 아이씨 아이씨 으아아아아아 아아 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 아 아 아 이 또라이 새끼 또 왔네 아아 이제 아주 집으로 왔어 아 누구 오긴 형님 직원이지 이따 다시 통합시다 으아아아 으아 씨 아유 경찰하고 깡패새끼하고 잘하니 희나 아 너는 뭐 경찰 아니고? 어? 말해봐 이 새끼야 니가 호상도 죽였지 그래 내가 죽였다 으아아아 아아 저 양아치새끼 믿은 내가 비응신이지 후 네가 나를 믿었다고? 지나가는 개가 웃겄네 달라진거 없어 우리 같이 그 새끼만 자고오면 되는거야 알아냐 이거 이거 다 해결하고 나면은 이 씨 내가 따로 수사할거야 어? 흐흑 흑흑 그러든지 말든지 이 씨 흑 으아 감사합니다.